아, 나였구나!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? 네! 호박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오, 잘하시는데요? 딸, 언니 못 받았어. 안녕히 계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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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떤 컨셉으로 할지 그, 아직 기획이 다 안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획을 빨리 짜야 돼요. 지금 권혁수님 도착하기 10분 전에 괜찮으시겠어요? 기획이 그냥 어떤 사람일까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그냥 진짜 우리끼리 술 먹는데 혁수님이 온 거야. 그래서 낯가리지 말고 존나 계속 물어봐. 관심을 많이 가지면 돼, 이 사람한테. 진짜로 물어보면 괜찮지. 그렇죠. 이런 거 받아줘야 돼, 너가 이따 상담할 때. 왜 속하는 거야. 혁수 형이 너 이렇게 반응 혁수 형이 얼마나 유명하겠어. 혁수 형은 그런 말을 안 하겠지. 진짜로 물어버리는데 괜찮으시겠어, 되는 거야. 그런 거 해! 너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거야, 이런 거. 너 안 봤어? 쟤 안 봤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살쪘어. 하하하하하하하 그거 먼저 말해줘. 아니 안 봤어. 존나 찐 것 같은 얘기지. 아니 진짜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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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... 살짝 썰어? 아니 근데 혁수님이 술 먹은 거 괜찮아요, 기관님? 왜요? 왜? 신상반이 좀 얘기 들은 게 있어. 하... 왜? 조금 술 버리시네. 하... 나 그래도 빠지도 않잖아. 너는 재밌는데, 저 좀 남북해지는 거야. 아 그래? 얼마나? 근데 괜찮겠지, 카메라 이거. 스태프 집이 이렇게 못 들었는데. 하... 촬영을 줍니다. 하... 하... 약간 내가 처음 봤는데, 개새끼야. 하... 그럼 왜 자꾸 쳐먹었지? 안 쳐먹으실 수 있어요, 혹시? 근데, 근데 나 살쪘어? 하... 아, 그만 쳐먹으세요, 너. 톡이 다 웃겨. 한 명씩 얘기하면 안 돼. 아, 나, 나, 나. 언제 오셔? 이제 오실 거예요, 다 왔어. 그래서 그다음? 그래서 뭐 혁수 형에 대한 정보를... 이 씨야말람이! 그만 먹어! 아니 왜 여기 이 사람들 스태프를 주려고 해, 네가 왜 먹어? 누구... 그... 납복해지는 건 당첨들이... 오셨다. 안녕하세요. 누구는 아니야 그냥. 연예인 슈퍼스타 권혁순이 오셨습니다, 반장어주세요! 팝팝 아니요 아니요 그런 필요 없으세요? 어떡하지 벌써 재밌는데? 아니 뭐 그 비동식 말로는 의영재처럼 그 글취사 이런 거 그럼 그런 걸로 합시다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소개 좀 시켜드리면 여기가 저희 회사 채널 크리에이터들이에요? 네네네 알고 있어요 핫도그 TV 안 봐서 잘 모르겠잖아요 아니 그래도 간간히 나도 나한테 드릴 치그네 본 거 뭐예요? 안심이 있으니까 드릴 치그네 본 거 아니 뭐 저기 뭐하고 보내줬 넌데 나한테? 아니 형이 본 거 그냥 형 의지로 핫도그 TV 채널에 아니 소중하시는 거 뭐 혹시 저희가 형 거 먼저 찍을 거잖아요? 네 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할까요? 형 저희는 셀인데요 셀이라고? 그냥 막 짓다가 한 20분 정도 근데 뭐 해?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들어서 뭐 해야 돼요? 뭐 저희 컨텐츠 보셨나요? 어 방금 5분 전에 갑자기 아니 아니 저 공연수가 엄청 워낙 근데 또 막 구분 안 했다 아 근데 재미가 좀 없네 배경은 그냥 포차에서 사장님이랑 손님이랑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어 저희도 나오게요? 네 이게 약간 김용조 좀 빨리 하세요 지금 김용조 좀 빨리 하세요 지금 저한테 메이크업 다 되어있는 거 같아요 아 되어있는 거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 다 풀메이크업이 돼 괜찮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저 오늘 혼자 왔어요 뜬긴 뒤에 재물 같아서 민지가 혼자 하고 뭐야되면 아 쟤가 어리게 생겼다고? 그저 똑같은 느낌인데 잠시만요 근데 민지가 나눠갖고 가는데 어떡하지? 시발 민자지 형 근데 대본 읽었는데 너 시발 민자지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한 명이 대본 대로 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 몰입이 또 되는구나 몰입이 되고 형 저희 피디랑 나를 혈택했다고 피디랑 형이랑 사진 찍을게요 어우 너무 좋아 사진 찍으려고 연예인 안 가지고 권영수님이랑 사진 찍으실 피디님들 나와주세요 이상하다 오시기사는 누군지 몰랐는데 갑자기 정상찍이나 그러네 우와 다음번에 오 와 나 저랑 찍으실 분 또 오시는데 아 나 저랑 찍으실 분 또 오시는데요? 나 저랑 찍으실 분 또 오시는데요? 고마워 정보이는 거 아니야. 정보이는 거 아니야. 정보이는 거 아니야. 대박, 대박, 대박. 와, 이게 장비야, 이게 뭐야?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, 기동님? 저 럼마 비싸고. 일단 물어보자.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들어. 20만 딸이다. 이거 이따가 여기 그 장비 있잖아요, 번들. 우리 거 망가진 거 있지? 네, 있어요. 그거는 표시해놔. 몇 개? 원래 해서. 우리 망가진 삼각대랑 몇 개 바꿔놓자. 바꾸자, 바꿔치기 해놓자. 빨리 바꿔서 우리 걸 설치해놔. 삼각대. 카메라 롤 돌릴게요. 롤링. 잠시만요. 제가 나가 있다가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? 네네. 끄면이야. 미안하지, 미안하지. 저쪽 가운데 켠다 봐. 오케이. 여러분들은 지금 백만 유튜버의 애드립이. 백만에 한 번 갖고 가야 될 거야. 그 사람 많이. 얼마가 대단할까? 20만 유튜버보다 잘하겠죠. 아이씨. 20만 보다 많이. 아, 백만이. 나 좋대요. 아이씨. 백만 유튜버의 애드립이. 그렇죠. 20만 재껴야죠. 네. 잘 기대돼요. 네. 잔뜩 기대됐네. 네, 카메라 롤. 카메라 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귀여워 들어오셔서.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몇 분이 귀여우셨는지 뭐라고 하냐면 괜찮으세요? 저 혼자 귀여웠습니다. 혼자 귀여우세요? 진짜 귀여워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저 그냥 술 혼자 한 잔 할게요. 여기서 귀여워서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, 대분 곁에 가자면 방금 얘기해놓고 지금 귀여우라고 합니다. 혼자 귀여우는 꼬라지를 제가 꼭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여기로 좀 귀여우라고. 네. 이쪽으로 안으로 귀여워. 사유를 귀여우라고. 저 친구가 지금 원나를 각복하는 것 같아서 지금. 화이팅. 아니요. 갈까요? 어?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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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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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날 치면 어떡하냐? 야! 아, 죄송해요. 생각보다 박수가 좀 약해가지고. surprise, 너희 윤씨. 네. 술 사준다 그런 게 이 자리예요. 아, 맞아요. 아, 이 자리예요? 알았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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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는데. 알아서? 청아로 쩔어 꾸셔요. 저이 씨.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건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뭐야 아 이렇게 싼 걸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막판 해주세요 막판 해주세요 아싸 막판 해주세요 그만해 그만해 추잡스러워 안 놀거에요 들어가세요 눈에 오세요